고! 오!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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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에이! 5등! 전부 실패! 이렇게 다 꼭 뺏어갔으면... 한번 갑시다. 흐름을 바꾸겠습니다. 여어! 버즈알알아! 버즈알알아! 드디어 들어가나요? 멋있다. 와우! 트리플 존 중의 하나로 가겠습니다. 사실 이렇게 되면 한 번에 1위로 갈 수 있습니다. 12존, 트리플 존에 배팅하겠습니다. 아 형, 시작했어. 끝! 2번만 잘하면 돼, 2번만 잘하면 돼. 어?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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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나! 나! 딱입니다! 딱!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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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잠깐만!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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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석이가 뱉아야 될 것 같아. 에이프! 너무 연석이가 진짜 멋있었어.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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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군요. 하난만. 모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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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를 그렇지. 두 개를 짜게 걸겠습니다. 두 개를? 아이, 되게 대단하게 할 줄 알았는데. 대단하게 할 줄 알았는데. 그래도 생각보다 타협을 잘하네요. 생각보다 타협을 잘하네요. 나도 쫄려. 아, 쫄리네. 아, 맞아. 분명하시네요. 한 개를? 구, 십이로? 가겠습니다. 와. 가시죠.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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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형들 땅이 없는데. 자, 이렇게 해서 값으로는 가지고 있는 땅이 한 개도 없습니다. 근데, 그 첫날부터 잃을 계획이었어요? 아닙니다. 값 잘 나왔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다 꼭 뺏어갔으면 야! 이게 진짜 해가 망신하는 사람이야.